오늘의 시크릿 공략지는 바로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 현대 BNG 스티일이 거의 3일 만에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무기적으로만 이렇게 좀 굉장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무래도 투자 판단하시는 데는 참고만 하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 가격이 굉장히 좀 국제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종류라는 회사는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때 농업도 비료 사료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대북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주가가 크게 급등한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역시 32톤의 가량으로 채소 종자를 지원했다. 이러한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 양상추, 쌈, 채소 등 22개의 작물 혹은 100여 가지 넘긴 품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고품질의 품종을 직접 육성하고 지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배추 등의 기능성 품종 개발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해남, 이천, 김제 등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해외, 베트남, 인도에서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대활동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도 지금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 돼지, 닭 이러한 또 가축들을 아무래도 또 키우려면 계속적으로 사료 비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료 비료를 직접적으로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특히 사료 비료에 관련해서 나중에 식품 대란이 식량 대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때 추가 상승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러한 업체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동사 같은 업체들도 이러한 관련 섹터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고요. 진입 라인 매매 전략을 좀 다시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7,040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7,04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분봉 흐르면서 보시면 7,050원, 7,040원, 7,000원까지 왔다 갔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충분히 진입 라인 가능하고요. 7,100원에서 한 6,900원 이 사이에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까지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원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까지 좀 높게 형성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50원 좀 짧게 설정을 해서 매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